김진경 본부장의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달 12일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의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알루미늄 값이 상승했죠. 여기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알루미늄 관세 전쟁으로 번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알루미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3배 이상 더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때 주가가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중해 본부장과 이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그때 당시에 알루미늄 철강이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철강 쪽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알루미늄 때마침 잘 설명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바로 알루미늄의 관세 전쟁까지도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 상세가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왔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현재 7.5% 수준인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으로 지시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로 대응을 하겠다고 맞불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값에 대한 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4월 12일이었습니다. 시카고 상업 거래소 그리고 런던 금속 거래소가 러시아산의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라든지 니켈라든지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단행을 하면서 바로 가격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로 미중 간의 갈등도 바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당분간 이렇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관련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바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워낙에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는 역시나 강경한 정책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당분간 이렇게 좀 정책적인 이슈들 그리고 어떤 주변국들의 환경들이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의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을 포함을 해서 이 주요 원자재들의 경우는 지정학적 우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정학적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내용들이 주요 원자재들의 가격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진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하기 힘들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움직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조금은 긴 시선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국내 시장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자체도 좀 재미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위기일수록 이슈라든지 뭔가 테마성에 민감한 흐름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영향들이 당분간 시장에서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에 좀 반영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부장님이 알루미늄 관련 종목을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자. 본부장님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단기적인 투자를 해보자라고 가져오셔서 저도 좀 놀라운데.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까지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물론 그렇게도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가격 자체가 이 관련주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혹시나 대선 전까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왜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바로 쉽게 말해서 고래사회 새우등 터진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시고요. 이렇게 관세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좀 중국 제품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국 제품이 쏟아지게 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공급광이 심화가 되겠죠.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사실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중국산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공급광이 심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제품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슈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이슈를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 전에 지난달에 이슈가 있었을 때 한번 튀어오르긴 했는데 그 뒤로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죠. 네. 미중 갈등 속에서 알루미늄 관련주 지난달 중순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얻기 위해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아직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려스럽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달렸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다섯 가지 종목 전거래에만 보게 된다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일 알루미늄 전거래의 3.5%가량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중순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갈등설이 불거졌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은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알맥 같은 경우 전거래의 강보압권 0.5%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J메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탄산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난달 30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5천 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후에는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점. 하지만 전거래일의 0.1%가량 상승을 했고요. 꾸준하게 지금 7월, 지난해 7월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26일 고점을 찍고 난 후에 3,300원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거래일에도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0.3%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관련 주 최근에 꿈틀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시원한 상승,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 주 흐름을 체크해 봤는데, 고은별 앵커가 말해준 것처럼 결국에는 한 번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할지, 진짜 다시 반등할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네, 저는 그래도 비교적 변동성이 또 심하지 않은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알루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술적인 흐름 발달 120일에서는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내주고 있고, 크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알루코의 경우는 알루미늄 악출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향후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부품 공급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미국 현지 법인에서 전기차 배터리 모드 케이스 프로텍트 프레임의 경우가 바로 압출 생산부터 조립까지 원스톱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기술력으로 또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미국의 IRA에 따른 세액 공제 수혜를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 지분을 100% 취득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시장 공략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 자동차의 경량화가 중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수록 이 자동차 경량화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고 또 여기 때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가 가지고 있는 이 경량화,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 부품 소재라든지 또 LG 저장 테크 모듈이라든지 솔라라든지 이 친환경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루코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121선에서 굳건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신다면 121선 순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알루코를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이 너무 많은데 배터리도 하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알루미늄에도 엮여있는데 왜 이렇게 모멘텀은 못 받을까요? 네, 일단 알루코의 경우가 사실은 뭔가 좀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너무 테마성에 민감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테마성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경우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코의 경우는 물론 알루미늄 관련주이긴 하지만 너무나 테마성이 짙은 성격의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 안에서도 뭔가 주가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급등하고 또 급락하는 종목도 많겠지만 알루코의 경우는 반면에 그런 부분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알루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루코를 일단은 좀 눌려있으니까 지난 3월에 좀 급등했다가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이슈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볼게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저는 사마 알루미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좀 조용한 종목입니다. 사실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테마성 중심의 종목보다도 조금 그래도 이슈가 나왔을 때 편안하게 대행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마 알루미늄의 경우는 이 알루미늄 박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용량 그리고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치 전체에 사용이 되는 이 알루미늄 박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LG 엔소리라든지 SK온이라든지 삼성 SDI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알루미늄 박 자체가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를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으로 쓰여진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우는 중요도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알루미늄 박의 경우는 이 전기차 시장 속도에 비해서 오히려 공급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수혜도 지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일본 돌타그룹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연내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 공장 설립과 함께 바로 법인까지도 설립하면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화 알루미늄의 경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화 알루미늄까지 주셨어요. 어쩐지 김진경 본부장님이 단기적인 대응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을 가져오셨는데 종목을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져오셨네요. 이렇게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오셨어요. 3화 알루미늄과 알루코 주셨고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김시은 팀장님은 알루미늄은 어떤 종목 보세요? 피제이 메탈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재미있는 종목 가셨는데요. 월요일에도 철강 이야기하면서 철강 움직일 때 함께 알루미늄도 함께 주목받는다면서 피제이 메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이 실제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일단 이 기업을 보게 되었을 때 알루미늄 제품이라든지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알루미늄 종목분들은 쉬어가는데 이 종목은 왜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서 움직이고 더 하나라고 보면 시가총액이 가벼워요. 약천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통주식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35%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품절주라는 기준이 약 30% 정도이긴 하지만 좀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때 가장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처럼 알루미늄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나왔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알루미늄이라는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수급이 일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섹터에 좀 쏠리게 될 마련인데 그러면 가장 먼저 빠르게 단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피제이 메탈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 이 종목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만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어요. 어떤 싸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좀 올랐을 때 따라 잡으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 종목이 지난 4월에 시카고랑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올랐던 게 11선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좀 추세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좀 한번 깨지 않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라인대를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선 여부를 좀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10% 이하만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한 11선 부근에 좀 다 왔다 하시면 좀 정찰병을 보내시면서 좀 수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안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자이메탈까지 이렇게 하나 더 알루미늄 쪽에서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움직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알루미늄 이슈 미중 간의 갈등 이야기는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